여러분! 맛있는 먹방! 이것은 오늘의 고추냉이! 맛은 맛은 masak! 이것은 마요네즈와 오일과 함께 먹으러 왔습니다. 그것은 가볍게 먹는 맛! 마요네즈와 오일과 함께 먹으면 더 맛있다. 고기도 잘 먹어야 한다. 맛있다. 나는 한 번 더 먹어야 한다. 난 한 번 더 먹어야 한다. 나는 한 번 더 먹다. 난 한번 더 먹어야 했다. 난 너무 맛있다. 나는 정말 맛있다.